화제의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.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 내일 더 더워질 거라면서요. 정말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핫 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들입니다.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다 보니까요. 가수 DJ DOC가 어제 국회 잔디바당에서 진행된 한 TV 프로그램 녹화 중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풍자한 노래 삐걱삐걱을 부르며 정치인들을 향해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삐걱삐걱이란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는데요?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매일 밤 9시가 되면 낮 뉴스를 봐요. 코미디가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. 정치 아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. 한명 두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되이요. 잘하시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.